1, 2, 3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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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2019년 7월 30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엄청 습하다 덥고 엄청 덥다 엄청 더워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어디서 말해? 어디서 말해? 나는 어디서 말해? 이렇게 말해? 내가 말해? 내부 중 우리 가족들은 오지 않아서 이리와 사이너로 다른 사람 왜 문이 열려있어? 문이 왜 열려있어? 문이 왜 열려있냐고 내가 항상 닦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원래 바구니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계단에서 떨어지던 바구니가 이 전엔가, 이 전전에 왔을 때 내가 밖에서 문을 열기도 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그 바구니 같은데.. 지금?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정신 발짝 차려, 마이콜 왜..? 택배? 잠시만요 잠깐만 샷 준비 여기 잠깐만 누구에요? 또치!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저 문이야 지금 이콜이!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그대로 지킹해! 하나, 둘, 셋! 빙이 안 걸려 걱정하지마! 하나, 둘, 셋!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일체 돌리지마! 일체 돌리지마!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빙이 안 걸려 괜찮아요 딴 데 돌리지마! 그rim super 흐뭇 빙이 안 걸려 빙이 안 걸려 빙이 안 걸려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여러분들.. 좀 헷갈려..잠깐만 잠시만.. 들어와.. 오케이 x3 오케이.. 어디있습니까?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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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맞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거기 밑에 있어 혹시 거기 있어 혹시 거기.. 하지맞습니다 하지맞습니다 하지마 하지맞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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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오 그만 하라 했어 그만 하라 했어 그만 하라 그만 하라 잠시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안 돼? 또치즈니스 뭐야..? 아..좀 쉽시다 뭐야..? 좀 쉽시다 나 좀..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쉽시다 조금만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 그만해.. 말했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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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깜짝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나와.. 나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장난만 칠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에는 분명히 안 들릴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장에서 들려요 뭔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둘이서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아카센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했던 것이 뭐냐면은 뭔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starters... 성인이다.. 형..! ieli.. 실력 ост date bastante , 잠시만요 뭐야..? 벽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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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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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을게요 말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쳤어 x3 방금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들은 사람? 방금 들은 사람 목소리.. 방금 뭐라 했어? 나..나가..나다.. 방금 뭐라 했지? 나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나 분명히 들었어 지금! 뒤에.. 어헤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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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크! 이리로와! 이리로와! 또치 형! 뭐야?! 아직 계시기만이라..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가라고? 나다? 내가 뭐라고 그랬었어?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꺼지라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저씨 잠깐 기다려 봐.. 잠깐 기다려 봐.. 잠깐 기다려 봐.. 와라오.. 누구 댓글.. 와라오.. 어? 나갔어? 어..? 와라오.. 불안하게 왜구요? 하지 마시게라오.. 아.. 이 새끼야! 눈앞으로 바로 지나갔어요!! 눈앞으로 바로 지나갔다구요!! 눈앞으로 바로 지나갔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까지는 진짜 안쓰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라도 대화를 제대로 사연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분 중에 누가 됐든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됐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집 물이 어딨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가 틀리죠 뭐가? 그 장난 많이 치던 것도.. 지금은 부적을 괜히 태웠나? 조금이라도 대화를 그냥 달래고 좀 더 계속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대화를 했었어야 했나? 이번 부적은 좀 너무 섣불렀나?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